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84A 타입 모델룸 안내를 맡은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그럼 지금부터 모델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굉장히 예쁘죠? 뭔가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보시면 현관 바닥과 저희가 뒤에 있는 벽체까지도 포세린 타일 아트홀로 시공을 해드려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호텔 느낌 나요. 지금 바닥이랑 벽이 다 통일이 돼있네요. 네, 통일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의 벽면에 보시면 사계절 신발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이 키 큰 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것까지 편리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접이식 슈즈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디가 뭔지 아시나 봐요.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까지 있네요. 그리고 다른 곳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다른 곳은 저희가 이제 마감재를 보시면 물병과 젖병에 사용되는 친환경 페트 재질로 저희가 마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오, 진짜 그렇네. 되게 뭔가 좋아요, 매끄럽고. 굉장히 매끄럽고 보들보들하죠? 오, 진짜 좋다. 안쪽에도 저희가 다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제공해드려서 생활요품 같은 거 넉넉하게 보관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 손잡이가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세대 내부 안내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 되게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죠. 저희 자녀방 침실 두 곳 중에서 이제 두 곳 모두 여기 보시면 수납과 화장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북박이장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북박이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장대랑 수납공간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의 활용성뿐만이 아니라 수납의 활용성까지 더욱더 높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뒷면에 보시면 창호가 반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곳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거실이 되게 시원시원한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넓죠. 네, 되게 넓어 보여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지금 천장을 보시면 보물천정구가 들어가 있어서 네, 한층 더 개방감을 더욱더 극대화시켜드렸어요.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탁 트인,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 난 거예요? 네, 탁 트인 느낌이 보이고 지금 보시면 거실 창과 주방 창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통풍으로 환기까지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양옆으로 팡팡 치면서 통풍이 잘 되고 와, 넓다, 넓어. 주방도 넓네요. 굉장히 넓죠? 네. 네, 저희 주방은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와이드한 디귿자 형태로 동선은 최소화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주방에서 보시면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 나왔습니다. 네, 엔지니어드 스톤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 상하 보장과 더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오,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이쪽도, 오, 이쪽도 있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주방도품을 굉장히 넉넉하게 보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부의 마음을 딱 저격했네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품목으로는 렌즈 후드, 주방 액정 TV, 그 다음에 빌트인 전기오븐. 아, 빌트인 전기오븐까지. 네.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는 하이브리드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어디 있어요, 식기세척기? 저쪽에. 아, 이쪽에 또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가. 네. 저는 요즘 식기세척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설거지하기가 싫어갖고 식기세척기도 유상 옵션 맞죠? 유상 옵션으로. 유상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 싱크볼이 굉장히 깊고 넓아요. 우와, 진짜. 설거지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저는요 여러분, 이 싱크볼을 약간 식당에서나 많이 봤던 느낌이에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저희 창문이 주방 창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역시 환기 역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벽 쪽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깔려있어서 그런지 설거지할 때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벽체에 있는 엔지니어드 스톤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주방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이 따로 있어요. 아, 보조 주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대형 세탁실과 보조 주방을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세요. 아, 세탁기가 또 옆에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싱크대가 또 있네요. 네, 맞아요. 아, 이 보조 주방의 용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주부님들이 편리하게 과일을 씻거나 아니면 편리하게 손 씻은 척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작업할 때. 오, 너무 괜찮다. 아, 그래서 싱크대가 아까보다는 조금 싱크볼이 작아요. 네, 작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가구 배치를 직렬로 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병렬로 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아,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네, 선택하시는 거예요. 배려심이 장난 아니시네. 네, 여기도 그럼 다 지금 펜트리 수납 가능한. 다 수납으로 들어가고요. 수납 가능한. 네, 기본형은 이곳은 펜트리로 들어갑니다. 아, 기본형은 펜트리로 들어가고. 여기가 드디어 안방인가요?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부부들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또 하고 저희가 드레스룸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이는 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끊기지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안방 앞에 보시면 저희가 비확장 발코니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천장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 여기가 이제 부부욕실. 네, 여기가 부부욕실이에요. 저희 부부욕실은 이제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생활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네, 진짜 이게 널찍하게 나와서 네. 뭐 샴푸를 넣고 비누를 넣고 뭐 칫솔, 치약 다 놔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고급 비데를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권식과 습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층 더 쾌적한 욕실 생활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더 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진짜 수납 공간도 풍부하고 보조 주방에 인상적이었던 남원의 오토그런데 퍼스트 시티의 84A 타입을 이렇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덕분에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119제곱미터 모델 안내 도와드릴 큐레이터 정은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안쪽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지금 보이시는 현관 바닥은 저희 아까 전에 보셨던 84A 타입과 동일한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현관 디딤판으로는 네. 저희가 세인트 루이스 천연 광화석으로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이시죠?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아우라의 좀 압도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 이곳들도 보내군요. 그럼요. 우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아늑하면서도 넓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매립형으로 공박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활용성 있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지 않고 매립형이 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상을 놓고도 다른 공간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이런 섬세한 디테일 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제일 하이라이트 거실 쪽으로 가볼까요? 하이라이트 온 가족의 소통의 장이죠. 이렇게 꺼. 하이라이트 거실 맞죠? 우와. 지금 이제 저희 오토란드 퍼스트 시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119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넓은 공간에 활용성이 돋보이는 바로 거실과 주방입니다. 오 너무 넓다. 네. 지금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아트워를 또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더욱더 럭셔리함을 더해드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전면부로는 큰 전면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더욱 넓은 개방관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야가 탁 키우니까 좋네요. 되게. 넓은 조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주방과 연결되는 지금 와이드한 다이닝룸에는 이렇게 8인용 식탁을 놓고도 동선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이렇게 폭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인용 식탁이 들어갔는데도 좁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랑 뛰어다녀도 되겠죠. 한번 나 자르바봐라 할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뛰어서 주방안에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고급지다 고급지다 진짜. 주부님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려서 동선에 간소화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만져보시고 있죠. 느낌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그렇죠. 저희는 타사나 저희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유상 옵션 상품이지만은 저희 119 타입에서는 상판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이는 벽면까지도 무상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답게 이렇게 119 타입은 여기 벽면까지도 무상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저희 오토그란데 119제곱미터 타입의 가장 큰 특장점인 공간 바로 주방역 알파룸 공간입니다. 알파룸이요? 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평소에 아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알파룸은 정말 자유롭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원하시는 공간으로 연출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알파룸을 선택 안할 시에는 여기는 기본 침실로 제공이 된다는 것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를 알파룸식으로 소재라든가 작업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럼요. 그리고 또 다르게 침실 공간, 나만의 티 공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티 공간 너무 좋다. 요즘 사람들이 약간 좀 나만의 소확행, 욜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딱 말해주셨네요. 그럼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선이 나오죠. 안방. 되게 넓은데요? 넓기도 넓고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나보실 수 있죠? 네. 진짜 고급스럽고 이렇게 침대에 와서 앉아서 분위기를 봐야죠. 앉아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는 저희가 확장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품목이고요. 네. 지금 머리 위쪽으로 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의 필요성에 따라 옵션상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는 저희 워트그란드 퍼스트시티입니다. 오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히터가 나오고 있고요. 여름엔 또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오 너무 좋아요. 네. 계속해서 드레스룸 안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좌측 앞쪽으로는 의류관리기장을 또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눈이 벌써 동그랗으셨네요. 아니 이게 지금 딱 자리가 맞춤형으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디테일이 더 놀랄 일은 네. 옆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인조 강화석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굉장히 와이드한 자식 화장대까지도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19타입은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그럼요. 그리고 하부쪽에 이렇게 장도 열어보시면 짜잔. 짜잔. 숨어있는 공간. 그렇죠. 이 공간들도 확보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나머지 하부장들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겨보래요. 한번 당겨볼게요. 아 역시나 이렇게 하부장이 넉넉한 공간들이 있네요. 그래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악세사리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우와 여긴 어떤 용도로 속옷이라든지 작은 양말이라든지 이너웨어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셨구나. 그럼요. 저희 오토그란데 퍼스트시티는 섬세한 공간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벌써 눈이 휘두부라네요. 좋다. 사회탐이 언제 빠졌어요? 저는요.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보면 기분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행복해져요.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지금 뒤쪽에 있는 저희 욕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욕조와 샤워부스 두 개가 동시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안쪽으로는 이렇게 문이 달려있죠? 가지마요. 저는 이렇게 건습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욕실을 사계절에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약간 제가 문 닫혔을 때 방음이 되게 좀 잘 되더라고요. 물소리가 새어나갈 염려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을 위안에 방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다. 그럼요.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역시. 역시나 이렇게 또 수납공간 넉넉하고 그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바와 콘센트도 전체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도 더욱더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보관까지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를 딱히 안 해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119제곱미터 타입 내부 모델을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짚어주신 포인트들 외에 혹시 또 다른 포인트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숨겨놨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제가 안내 하나 더 도와드릴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요? 나가서 나가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히든 숨겨져 있는 기능 하나를 나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 특정점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에요? 네. 이게 뭘까요? 뭐예요? 지금 저희는 에어샤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에 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공동 1층과 지하층 41개소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또 차단하고 코로나 시국에 걸맞는 에어샤워 시스템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저는 약간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엘리베이터인가 했는데 여기가 에어샤워실이라고요. 그렇죠. 미세먼지 등을 차단해주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꾸 저보고 들어가라 하시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으십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무서운 거 아니죠?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녀오실게요. 다녀오실게요. 깨끗하게 클린된 기분인가요? 제가 샤워하는 물로밖에 안 해봤는데 이렇게 에어샤워는 처음 해봤거든요. 여기부터 있던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옷뿐만 아니고 머리카락도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그 먼지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희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에서는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드렸다는 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니까요. 아니 제가 오투그란데가 왜 오투그란데일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약간 오투 이렇게 우리의 실내 공기질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섬세함이 있어서 오투그란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의 내부 모델을 우리 큐레이터님의 알찬 설명 덕분에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자 이거 엄지척. 오늘은 남원시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쾌속 광역교통망까지 자랑하는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 생생주택은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